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시간 나던지 몰랐는거에요 그치? 자 이 마이거 레이버는 I, N이며 이렇게 공사일때에는 E, L이 의미에요 만들다 라는 의미죠 E는 반대말은 안 듣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거가 정력 원기 잖아요 이것을 만들어주는거죠 그러니까 기억나게 하고 애니메이트, 애니메이션, 생기잖아 생기를 들어놓는거구요 라이브가 살아있는 이라는 뜻인데 이 애니보트는 공사죠 얼마나 많이 살아있으면 이의도 이해는 못찾겠어요 오늘의 단어는 ㄷ절 여기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단어인데 이브절두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승진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승진시키다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어봐 어? 너 오늘부터 부회장해 말담이었는데 부회장으로 승진시켰어요 즉 직위급을 높이는 거잖아요 직위를 높이라죠 내가 너 부회장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얘를 뭐한거에요 칭찬해준거에요 칭찬을 하니까 직위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칭찬하다, 찬양하다 칭찬하다 찬양하다 이그절두라는 단어입니다 뭔가를 승진시키고 위로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야 그럼 상대방을 이그절두 해주면 그 사람은 이그절두 되겠죠 그 사람을 이그절두 해주면 그 사람은 이그절두 된다는 얘기야 아 대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승진시켜주면요 점! SUL이 무슨 어근이에요? SUL이 띠다라는 어근이잖아요 SUL 이런 것들은 다 띠다라는 어근이에요 그래서 썰트리 얘가 띠, 푹푹 찌는 이잖아요 매우 무더운 이잖아요 여러분들 추우면은 추우면 펄쩍 뛰겠다에요 추우면 웅크리잖아 더우니까 펄쩍 뛰는 거잖아 그죠? 추우면 펄쩍 뛰어요 아 이러면 더 추워요 그래서 SUL이 매우 무더운 모기가 나올 것 같은 날씨다 그래서 모기 뭐 이런 것들 쌀나무가 쌀나무 쌀이 나무처럼 자랑나 이렇게 했잖아요 SUL은 띠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승진시켜주면 얘가 뭐에요? 펄쩍 바깥쪽으로 띈다는 얘기에요 매우 기뻐하다죠 기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매우 기뻐하다에요 매우 기뻐하다 그쵸? 기뻐 날 뛰는 이런 뜻이겠죠 형용사로 쓰이면 기뻐서 날 뛰는 거에요 기뻐서 날 뛰는 거에요 기뻐서 날 뛰는 거에요 우리 어 그리고 그리고 한준이가 어 외대 최고 학교 경영학과에 딱 붙입니다 그 자리에서 뛰입니다 그게 IGZALT에요 그쵸? 그리고 나서는 나를 찾아오겠죠 비행기 타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 뭐 하겠어요 저를 두 번 합니다 저를 두 번 IGZALT 됐죠? 어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럼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IGZALTED 여기에 이제 이 두 개도 비교를 해야겠지만 여기서 나온 게 IGZALTED 에요 IGZALTED IGZALTED 지위가 높아진 거죠 첫 번째 지위가 높아진 거 IGZALTED 지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동의어가 스페기어가 되는 거고요 누구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양된 숭고한 이런 뜻이 있죠 고양된 숭고한 예를 동의어로 서블림이 있죠 서블림은 뭐 숭고한 이란 뜻도 있지만 숭고한 로프티 위로 올라가 있는 거잖아 로프티가 올리다니까 로프티 숭고한 이란 뜻도 있지만 감탄한 만큼 경치 같은 게 절묘한 이란 뜻이 있어요 절묘한 그러니까 어떤 경치가 딱 봤을 때 또는 어떤 행위를 딱 봤는데 헉 너무 기가차게 멋진 거예요 그것도 사블림이죠 정교한 사블림 자 여러분들 어 무술영화 태연이 무술영화 본 것 중에서 제일 감명인께 본 게 뭐예요 치권이죠 그렇죠 치권 치권 성형이 나오는데 지 혼자 무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있어 사블림이 있죠 백발의 사블림이 처음 볼거죠 아 이런거 보여준 사람 아 아 멋있잖아요 그렇죠 아우 그건 예술이에요 절묘한 거예요 감탄할만해요 그 사블림은 사블림이 백발이 어때요 숭고하잖아요 깊음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블림 이렇게 부릅니다 사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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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사블림 이그절티드 자 이그절테이션 명사형이 이제 되게 복잡한데 이그절테이션 얘가 명사형이 됐죠 고양 고치 이런 뜻이에요 칭찬 고양 칭찬 이게 이그절테이션입니다 승진이란 뜻도 있겠죠 승진 이그절테이션 자 상대방을 이그절테이션 그니까 다음에는 이그절트 한다고 그랬죠 이그절테이션 여기서 나온게 이그절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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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서 어쩔줄 모르는 거예요 팔참팔참 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뻐서 자 왜 내 겸임을 붙었어요 으악 이그절테이션 그쵸 그 다음에는 뭐해 나 찰자 이그절 딱 두 번 이그절 툭 하고 딱 어깨 그 다음부터 어깨 힘들어 떨어지 막 얘 이그 명단 붙을 때까지 이런게 있어야 돼 붙었어 빡 피잖아요 그죠 피시방 갈 때도 이러면 아 막 술이 막 들어가 그치 술 먹다가 걸려가지고 막 자 그래서 음비양양 하는데요 중요한거 음비 일레이트 하고 동요가 된다는걸 알아야겠네요 일등이 된 성적표를 엄마한테 내주면 엄마가 뭐해요 이씨 일등이냐고 기뻐서 어떨지 모르죠 그리고 엄마한테 어깨 힘 딱 들어갑니다 엄마도 음비양양 해요 이그절 턴트 그럼 그거 보고 내가 일등을 딱 주니까 우리 엄마가 기뻐 날꺼에요 음비양양해요 그럼 그거 보고 내가 엄마한테 뭐라 그래 이그 족한다 이그 족한다 이그절 턴트 이그 족한다 안그래요 제가 얼굴 깊어 날꺼네 이그 족한다 됐어요 됐습니다 형용사용이 두개가 있어요 이그절 틱 도 있습니다 이그절 틱 얘는 황의의 창 이에요 황의의 창 얘 기뻐서 어쩔줄 모르는데 조금 더 고급스러웠고 그쵸 고급스러운 단어죠 이그절 틱 얘가 같은 말이 주민건으로 많이 나오죠 주 빌 런트 주 빌 런트 스펙이니 주 빌 런트 주블린이 아니라 주 빌 런트 써보세요 주빌 런트 얘가 황의의 창이에요 주빌 런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교회 안닿아요 어 그치 주한테 빌어본적이 있죠 자 자 이런거 밀어요 1등 안개주세요 통벌게 해주세요 이래요 아니면 통벌게 해주세요 이래요 황의 창 얼굴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보세요 절대 안찍그립니다 일단 모습을 먹고 있어요 왜 뭐 해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해줄거 같거든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쁨에 차서 주한테 빌어요 그래서 주빌런트 에요 주한테 빈다 주한테 빌때 자 요번주 일요일날 다 교회 가세요 그리고 한번 빌어보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웃고 있는지 찡그리고 있는지 아 웃고 있구나 아 주한테 빌때는 내가 환희에 찰구나 그렇죠 좋아하라고 와 와 이끄절땜 이끄절땜 명상은 또 풉니다 환희겠죠 환희 열광 환희 열광 중요한 부분 이 두 개를 비교할수 있겠냐 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이 두 개를 얘랑 얘를 비교할수 있겠냐 비교하는게 이제 시험을 때 잘 나오니까 자 요런 단어들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아직 그럼 요거랑 스타를 한 번 조금 더 해봅시다 자 어쨌든 익스톱트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익스톱트 이 터트가 붙으면 얘는 트위스트죠 지어짜는 느낌이죠 트위스트 지어짜서 바깥쪽으로 나오게 하는 거네요 그래서 강요하다 갈치하다 에요 강요하다 갈치하다 이 갈치하다 에서 나오게 익스톱션의 입장아 얘가 뭐예요 터무니없이 비싼 입장아 그렇죠? 지어짜서 100원짜리인데 지어짜서 만 원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터무니없이 비싸 그렇죠? 그래서 같은 날이 모니깐 터무니없이 이그저 비싼 터무니 이그저 비싼 터무니 너 그거 얼마 주고 샀어? 백만봉? 이그저 비싼 터무니 이그저 비싼 터무니 어 유저리어스 유저리가 고리대금이잖아요 고리대금이 그러니까 비싼거죠 리오프 바가지요금이죠 터무니없이 비싼거고 그래서 금지하는 이란 것도 있지만 터무니없이 비싸 이 지어짜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치하다가 되고 강요하다가 되고 이렇게 되죠 이거 갖고는 이해가 안가죠 이렇게 배우는게 어이업법이구요 그리고 조금 고급스럽게 합시다 토트가 뭡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토트가 불법행위에요 토트라는 단어 자체가 불법행위 우리 민성이를 내가 어릴때부터 주워왔어요 그럼 내가 밥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학원머리 해주고 키울까요? 아니면 돈 벌어오게 할까요? 돈 벌어오게 하겠죠 그래서 불법행위를 바깥쪽으로 원래는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성이로 하려면 밖에 나가야 새끼야 앵벌이 해! 이러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다리 교신인척하면서 앵벌이 해오는 거예요 불법을 바깥쪽으로 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갈치하고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토트라는 단어를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번째 정말 중요한 단어죠 이그젝트 자 이그젝트 우리가 알고 있는 이그젝트는 뭐죠? 정확한 형용사로 쓰이면 정 확 탑인데 동사로 쓰이면 가 묘 하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이거 어휴 시간에 막 이러는데 이게 이거 좋다 다 해봐 이거 좋다 다 해봐 아니야 해야 되는데 해봐 아무도 안해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나도 이 균심 같지 않아 다 같이 해야지 안 되겠다 이러면 내일부터 초콜릿 탑을 테니까 딱 해봐 그런 거 어제 다 따라 하더라고 얘기만 와 그치 조콜릿 ABC 조콜릿 하신다니까 이거 좋다 난 애들 다 따라 안했어 그치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었어 그치 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행동이 안 나오니까 행동을 끄집어 내는 거잖아요 이건 강요잖아요 이거 좋다 탑 해봐 그렇지 지금 강요에 의해서 정확히 이거 좋다 탑 라고 하잖아요 지금 뭘 끄집어 낸 거예요 행동을 끄집어 낸 거잖아요 행동을 바깥쪽으로 안하니까 바깥쪽으로 끄집어 내면 강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그젝트는 강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그젝션이 강요에요 행동을 바깥쪽으로 끄집어 냈다 그쵸 뭐 이것만 그러면 이제 어 정확한에서 나온 게 여기서 정확한에서 나온 게 이그젝팅입니다 써보세요 이그젝팅도 시험에 잘 나오죠 이그젝팅 정확한이 아니고 이그젝팅과 형용사로 정확한이에요 형용사로 쓰니까 얘는 뭐냐 하면요 힘든 까다로운 이런 뜻이죠 세심한 정리란 그래서 그래서 엄격한 그래서 엄격한 혹독한 다혹한 엄격한 혹독한 다혹한 굉장히 어려운 단어 이그젝팅은요 이그젝팅은 자 보자 이그젝팅 여러분들이 글로벌 통장학원에 딱 등록을 하고 태원이 어우 태어나 나는 어제 감동받았어요 태원이한테 답을 크게 대본 자 내가 어저께 태원이라는게 강요한게 있었죠 그쵸 행동을 바깥쪽으로 끄집어냈는데 그 행동은 취향학생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선생님이 엄격하게 다뤘죠 저 학원규칙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어제 다혹했죠 그치 태원아 얘 얘 해야지 얘 얘 지금 행동을 뭐하고 있는거에요 끄집어내고 있는거에요 강요하고 있는거에요 자 얘 해야지 어 얘 꼭독한 그럼 왜 그럴까요 뇌사에 세심하고 정밀한 상사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뇌상사가 뭐든지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세심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밑에서 일하기 힘들어 죽습니다 워낙 까다로워서 그런 사람들이 엄격하고 똑하고 가혹해요 이그재킥 자 이렇게 몰아가야돼 자 됐습니다 익스토어는 뭡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